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런던스쿨업 잉글리시에서 7개월 동안 공부를 했던 김지윤이라고 하고요. 저는 이 학교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학교는 특히나 제가 선택하게 된 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.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체적인 평균 연령도 굉장히 높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그런데도 좋은 점은 뭐냐면 소셜 와이프를 같이 즐길 수가 있다는 건데 이 학교에 와서 정말 많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런던에서 가지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학교는 또 특히나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London School of English를 선택하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